스킬 버튼을 눌렀을 때 정해진 시간만큼 비활성화되어 연출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쿨타임을 적용하여 시간을 표시해주고 그 시간 동안 스킬 버튼을 클릭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하게 될 스킬 4가지의 이미지와 버튼 모양을 둥그렇게 만들어줄 이미지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캔버스를 만들고 빈 오브젝트를 생성해 스킬즈라고 이름을 적용하겠습니다. 그 아래 버튼과 쿨타임을 만들어줄 이미지를 묶어주기 위해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을 스킬 1이라고 정하겠습니다. 버튼을 만들고 그 아래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변경해주고 버튼을 둥글게 만들기 위해 둥근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add 컴포넌트를 눌러 마스크를 추가해주겠습니다. 마스크는 자식으로 만든 이미지를 마스크로 지정한 이미지의 모양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잘라서 출력하게 됩니다. 자식으로 만든 이미지에 스킬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버튼의 텍스트는 이 영상에서 필요가 없기에 삭제를 해줍니다. 4개의 버튼으로 구분하기 위해 버튼의 이름을 스킬 1 버튼이라고 변경해줍니다. 쿨타임을 표현하기 위해 스킬 1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이미지를 추가하고 버튼의 크기와 동일하게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버튼에 사용했던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비활성화된 연출을 위해 알파값을 변경하고 약간 투명하게 해주고 색상도 어둡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주기 위해 텍스트를 추가해줍니다. 숫자가 가운데 잘 나올 수 있게 적절하게 설정해줍니다. 설정이 다 끝났으면 나머지 3개를 더 추가하기 위해 스킬 1을 복사해주고 각각 이름을 변경한 뒤 적절한 위치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미지를 변경해줍니다. 스킬을 구현하기 위해 스킬 컨트롤이라는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UI 사용을 위해 Unity.UI를 추가하고 텍스트 프로 사용을 위해 TM 프로를 추가합니다. 버튼이 내게임으로 편하게 배열로 만들 것입니다. 비활성화 연출에 사용될 이미지를 나타내거나 숨겨주기 위해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하이드 스킬 버튼을 작성합니다. 텍스트 프로가 처음에 비활성화되어 있어 바로 컴포넌트를 가져올 수 없기에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텍스트 프로를 작성합니다. 시간을 나타내 주기 위해 텍스트 메시 프로 유지 UI를 만들고 하이드 스킬 타임 텍스트를 작성합니다. 시간에 따른 연출을 위한 이미지로 하이드 스킬 이미지를 작성합니다. 스킬이 사용 중인지 확인을 위해 불 변수로 이제 하이드 스킬을 작성합니다. 스킬의 최종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플루트 변수로 스킬 타임즈를 만들고 시간을 작성해 초기화합니다. 스킬 시간에서 진행되어지는 시간을 빼주기 위해 플루트 변수로 Get 스킬 타임즈를 만들고 0으로 초기화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포물을 이용해 텍스트 프로의 컴포넌트를 각각 텍스트 프로에 넣어줍니다. 실수로 이미지를 비활성 안 할 수 있기에 하이드 스킬 버튼의 오브젝트를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버튼을 누르면 몇 번째 스킬인지 값을 받아 실행을 시켜주기 위해 하이드 스킬 세팅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눌렀을 때 비활성화 연출에 사용될 이미지인 하이드 스킬 버튼을 활성화해 줍니다. 그리고 정해준 스킬 시간을 Get 스킬 타임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행되었다고 정해주기 위해 이제 하이드 스킬즈를 트루로 변경해 줍니다. 업데이트에서 스킬 실행 여부와 스킬 시간을 표현해 주기 위해 하이드 스킬 체크 함수를 미리 만들어 주겠습니다. 코어 루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iEnumulator로 스킬 타임 체크 함수를 만들고 몇 번째 스킬인지 값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프레임을 넘겨주고 스킬 시간을 받아온 Get 스킬 타임즈의 값이 남아 있다면 Get 스킬 타임즈의 값에 타임 델타 타임을 빼줍니다. 거기서 시간이 0보다 작게 된다면 시간은 0으로 변경해 주고 스킬의 쿨 타임이 종료가 되었기에 스킬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이즈 하이드 스킬을 펄스로 변경해 주고 이미지는 다시 숨겨줍니다. 시간을 텍스트로 표기해 주기 위해 Get 스킬 타임즈 변수를 투 스트링을 이용해 글자로 변경해 주고 정수만 표시할 것이기 때문에 투 스트링 안에 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활성화되어가는 연출을 표현하기 위해 fill amount 값을 변경해 줘야 하는데 Get 스킬 타임즈에 변경되어진 시간 값에 총 스킬 시간인 스킬 타임즈를 나누어 주고 이 값을 타임에 넣어줍니다. 설정된 이미지 변수인 Hide 스킬 이미지에 fill amount를 선택해 주고 여기에 타임을 넣어줍니다. 미리 만들어준 hide skill 체크 함수로 이동하고 선택되어진 스킬이 실행되어졌다면 skill time 체크 함수로 이동할 수 있게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업데이트에 넣어줍니다. 저장을 하고 씬으로 넘어와 연출이 되어지는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시계 방향으로 진행되어지게 하기 위해 fill origin은 top으로 설정하고 clock wise가 체크되어 있다면 체크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fill amount 값을 변경해 확인해 줍니다. 확인했다면 스크립트가 있는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우측 상단의 열쇠 모양을 클릭해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선택해 hide skill buttons에 넣어주고 텍스트는 텍스트 프로와 hide skill time text에 넣어줍니다. 시간에 따라 이미지가 변하게 설정해 줄 이미지를 선택해 hide skill 이미지에 넣어줍니다. 버튼들을 선택해 클릭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거기에 스크립트가 달린 오브젝트를 넣어주고 hide skill 세팅 함수를 지정해 줍니다. 각 버튼마다 스킬 번호를 입력해 주고 실행해 줍니다. 스킬 버튼을 눌렀을 때 정해진 시간만큼 비활성화되어 연출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다 하였으면 이미지를 선택해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이니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